일단 지금 진살이 어떻게 되세요? 머리도 아프고요 목도 칼칼하고요 몸살도 있고요 기침도 심해요 그러면 혹시 목감기를 쓸 수 있으니 한 번 두 살이 맞는 게 어떠해요? 진짜부터 해야죠 네 일단 배쓰기 뒤에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직은 진살이 그렇게 심한 거 같진 않고요 일단 두 살이 맞아 봐야 알 거 같아서 한 번 저기 가는 두 살이 한 번 맞아 볼게요 두 살을 일단 아 아파요 이렇게 두 살이 맞아 봤는데 지금 피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하는데 그렇게 좋진 않고요 일단 안 좋은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뱃속에 아니 손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을 제거해야지 병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뜸기 juk